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 판변TV의 황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부존재의 주장과 회생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16일이고요. 학건보로는 2021년 22336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피고는 회생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회생절차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도 안 되는 채권자. 네 대여금은 존재할 수가 없다. 아예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채권 목록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 신청을 알지 못해서 회생채권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회생절차 인과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회생절차 받았기 때문에 실권될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각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회생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되는가? 위반한 경우 그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응을 뭐라고 하냐면 회생관리인은 회생관리인, 그러니까 회생결차를 하게 되면 회생관리인이 지정하게 되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 당사자로 그냥 회생관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회생관리인은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회생절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고하지 못했고 결국은 회생절차에 따른 실권되는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회생절차에서 실권 내지 면책이 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가 이 채권은 아예 없어, 말도 안 되는 채권이냐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니까 명백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거는 빼고 무조건 기재하라는 겁니다.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채권자가 절차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회생채권 절차에서 내가 그 채권 나 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절차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채권이 실권 내지 면제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적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채권이 실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원고는 회생 절차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원고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알고 있었다면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피고가 아예 부존질을 주장해서 기재를 안 했고 원고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권이 안 되고 결국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 소송을 해서 원고를 승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비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계속적 공급 계약과 피보존 채권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3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72046 판결입니다.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수익자. 수익자죠.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완성됐죠. 결국 채권제가 진사건입니다. 이 원고는 2014년 10월 25일 날 이한소재와 이한소재는 회사죠. 이한소재라는 회사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어떤 회사에 대해 물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을 하면 대금 받을 때 그러니까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한소재라는 회사가 2018년 4월 24일 날 피고에게 이사권 부동산을 매도를 합니다.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6월 28일 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6월 28일 날 두 달 뒤에 등기를 이전했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2018년 5월 이전 공급 물품 대금은 모두 변제를 받았지만 2018년 5월과 6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을 맺고 나서 등기 이전 대기 그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물품 대금 3,300만 원을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고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는 사회행이다. 즉 지금 이거 매도해놓고 나한테 채권을 발생시켜서 그거를 안 갚으려고 지금 채권을 넘긴 거다. 문제는 사회행의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매매 계약은 4월에 있었죠. 그런데 5월 6월에 공급 계약에 의해서 물품 대금이 발생한 거죠. 즉 사회행의 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은 사회행이 이전에 생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후에 생겼죠. 4월에 사회행의 매도 계약이 있었지만 물품 대금 공급은 5월과 6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이 사회행 이후에 있었던 거죠. 그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제 이거를 그런 것들에 불구하고 채권이 이후에 발생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채권의 발생 이전에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로서 그러니까 있으면 그게 있으면 나중에 발생할 대로 기초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기초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 사회행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계속적 공급 계약. 이렇게 쭉 공급을 했다가 갚았다 그랬다 이럴 경우에도 이것이 채권 발생 이전에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라는 예외 사회행의 취소에서 채권 성립의 시기에 관련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피보조 채권, 즉 사회행위에서 지키려고 하는 채권자의 채권. 이걸 피보조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자의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이 된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는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사회행위 채권에 피보조 채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이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그러니까 매달 만 개씩 계속 주기로 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외상을 공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즉 만 개를 규정하고 1억까지는 외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되어 있다면 그 위에 발생한 채권도 성립의 기초가 이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당건별로만 계속 공급하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만 거래되어 가는 거예요. 수량도 미리 정해진 적이 없고 그다음에 외상으로 미리 한 것도 없어요. 즉 5월에 신청해서 5월에 받은 거고 6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은 이렇게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브로드하게 만들어진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의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사행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말인 거죠. 즉 계속적 공급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이나 인도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행의 예외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일정한 규모의 외상 규모라든지 외상에 있다든지 물품의 수량이 인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래서 술집에 매 일주일마다 얼마씩의 수를 계속 일정하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외상을 5천만 원까지는 한도하고 이런 식이 됐다면 그 경우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행의 예외로서의 피본제 채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앞으로 우리 회집에다가 회 공급해줘 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만 불러서 받는 경우 그 경우는 사행의 피본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딱 구별해서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반경경입니다. 복구한 거죠. 이런 거 보시죠. 원고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받고 나서 우측 슬관절 전방에 불안장성 소견이 있었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질 거죠. 그래서 노동능력 상신율이 14.5%로 했어요. 그런데 원고가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경우에 개선 가능성이 있고 개선 정도는 재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수술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슬관절 전방 불안장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이 굉장히 특이한 수술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게 보통인데 원고는 수술을 꼭 받아야 돼? 안 받은 거죠. 문제는 이렇게 증상 개선을 위한 수술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선택으로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과연 노동능력 상신율을 현 상태,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수술을 받았으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증상 개선을 위한 수술 방법이 있고 그 의료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억해 줘야 돼요. 그 의료 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하다고 해서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아야 되고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겠죠.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야 되고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아야 되고 관례적으로 해야 되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의료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그 부분은 가해자의 배상체로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죠. 결국 수술을 시술한 후에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신율을 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런 거죠. 수술을 했으면 그 비용도 지급해야겠죠. 비용 지급하고 노동력 상신율 개선되는 거 그거에 따른 향후 소득 이거를 같이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개선을 위한 수술 방법이 있더라도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현상대로 배상액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다 수술 후에 노동력 상신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그냥 현상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험하지 않고 상당 허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례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을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시행한 상태 했으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나라고 배상을 정하게 되죠.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실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와서 고관절을 다쳤어요. 가쳤는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면 개선이 되죠. 그럼 개선된 상태에서 노동력 상신율을 계산해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되냐면 개선 수술을 할 때까지 처음에 교통사고 나오면 다쳤을 거 아니에요. 수술이 다 다치고 회복되고 몸도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수술이 다시 해서 재활고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노동력 상신율이 다시 재감정하게 돼요. 따라서 이런 수술이 다 끝난 다음 그러니까 재선 회복을 위한 수술이 다 끝나고 완전히 몸이 일정 기간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기다립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에 통상 개선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면 재판기일은 신체 감정이 가능한 1년이든 2년이든 그 뒤까지 추정 상태로 해둡니다. 그래야 정확한 노동력 상신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술을 통상적인 관리적인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을 받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문이라는 거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물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확정되고 나서 집행 사이에 그 중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집행문 부여입니다. 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가 돼야 그때부터 집행 절차가 시작되죠.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집행문 부여 받을 때 그 상대방 체부자 의무자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 승계 집행문 부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척인들이 특별 항고를 했고 그래서 그 상대방은 보증보험사죠.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특별 항고를 했는데 파악이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보증보험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거죠. 이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네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2015년 4월 16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들은 망인의 사망 단계의 손자녀들이었어요. 그 18세에서 10세 사이 손자들 그러니까 망인이 있고 부인 부인이 있고 자녀들 4명이 있었고 그 4명의 자녀들의 손자들 손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망인 사망하자 아내가 상속 한정 승인을 합니다.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경우에 엄마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 상속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더니 보증보험이 망인의 아내는 상속인들과 공동 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으면 차순위 상속사인 손자녀들 손자녀들이 상속이 되고 망인 할머니 할머니는 손자들과 공동상속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을 부여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6일날 부여를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를 했는데 손자녀들이 과연 그러면 상속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할머니가 단독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요.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느냐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느냐 요게 문제 됩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 중에 전부가 상속 포기한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런 합의지 결정이에요. 그리고 종전 판례는 변경합니다. 다시 말했으면 딱 요거 이용해요. 피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 상속이 되는 상태에서 자녀들만 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종전 판례는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독 상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헌 노태학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 포기는 소구표가 있다. 소구표가 있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이 성격이 되는 것이고 망인의 배우자는 최선수의 상속인과 동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민법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반대 의견은 이게 종전 대법 판례의 태도였죠. 반대 의견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순위만 나와있고 배우자는 상속인의 순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소 그 다음에 직계존비소 그 다음에 존소 그 다음에 반개혈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속인이 되어 있으면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포기는 소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차순위를 넘으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그게 아니라 일단 자녀들이 상속을 했다. 라고 하면 그때 이미 배우자가 공동성경에도 확정이 돼 버리는 거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공동성경에 배우자만 안게 됐고 배우자가 한정성경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라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좀 간명하고 간단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민법의 개정 필요성은 높지만 개정이 잘 알려지는 법률이 민법인데 이게 이제 민법의 규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실은 종전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어요. 대법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는 게 법 문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학계와 각종 단체들 다양한 의결이 나오고 이게 조율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성년 상속이라든지 상속 포기에 따른 배우자 단독 상속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물러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녀들이 요새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법은 이번에 아예 배우자의 단독 상속권을 아직 인정해 버린 걸로 전원합비자 판결을 바꿔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다정연히 타당하고 봅니다. 현실에 맞고 그게 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인식가 더 맞고 법문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이 된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게 되면 공동 상속인 배우자만 남게 돼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문장기 판변TV의 판대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판례공보 가사 이혼의 반수와 부양의무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3월 2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 스 7.7일 결정입니다. 부양료 변경 심판 청구고요. 청구인은 남편이고 상대방은 부인이죠. 제한고인 했더니 파견을 해서 부양료 변경이 안 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청구인의 남편이 이혼의 본소를 청구합니다. 본소를 청구했고 부부는 별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혼소송 중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해서 인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나 부양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양료 청구 신청을 한 거죠. 상대방인 부인이 본소 계속 중에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게 되니까 남편이 아니 나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부인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제 이 쌍방 저도 이혼하는 의사는 확실하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이혼임이 한기로 되어 있는 이 부인의 부양료를 내가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지 않느냐라면서 부양료 변경에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별거를 이미 하고 있고 이혼소송 중에 부부가 반소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쌍방이 다 이혼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연 상호부양의무가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문은 뭐라고 하냐면 부양의무의 이행이라는 거는 결거하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같이 살 경우에는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부양료 지급 안 해도 되는데 따로 살면 소득이 없는 쪽에서 소득이 있는 쪽을 상대로 부양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 관계 외에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혼의 본소 제기는 물론 반소 제기 시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재산 범위에 관한 분쟁이 여전히 남아 있고 혼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별거를 해도 부양료의 지급 필요는 더 커지고 재산 분할에 있어도 부양적 요소가 들어가며 혼인의 반소가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고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인이 동고를 거부하고 나가면서 부양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청구한다 이렇게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거부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되는 경우죠. 별거하게 될 때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칙 사유 없는 배우자 이방이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반소로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혼이 완전히 끝나서 종료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규칙 사유 없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 의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 사유는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규칙서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건에서 그냥 알아서 서로 별거하게 된 경우 그 경우에는 부양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대상 분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지도 않다. 이런 거죠. 그리고 쌍방 이혼 신청 시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일 뿐 이혼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혼의 규칙 사유 및 대상 분야에 남아있기 때문에 혼인이 완전히 종료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에 유인 대응을 하는 별거의 규칙 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을 향해서 부양료 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료 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님의 판변TV 학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팔레온 고문 형사 서해복무요원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3월 16일이고요. 사건물은 2020도 15554 판결입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호와 증인의 신재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라는 때문에 4급 진경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 23일부터 세종시 정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무청양 관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소집해제 예정일 6개월이 남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복무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 이전에 기소되어서 1심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면서 군사훈련도 면책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종시 기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1년 6개월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6개월 중 남은 학생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 종교적인 양심위에 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2015년 2015년 12월부터 더 이상 화해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요게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 그 결정 헌재 결정 대법원 판결 이전에 기소되는 1년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판결이 지금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는 대법원과 헌재 결정에 따라서 무죄로 판결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제였다는 거죠. 검사하다가 병무청장에 의해서 복무 감독을 받는 군사훈련과 무관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종교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지금 현재 병역국 위반에서 여호와중의 양식 병역교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있다면 병역교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병역교부를 처벌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된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양식적 병역교부는 병역법상 정당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전체 법실서 사회적 현실 시댁극 상황의 변화 피고인이 저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회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병무청장의 복무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소속은 병무청장이에요. 하지만 사회복무청원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병무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양식에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봐버리는 거죠. 즉 병무청장의 복무 감독도 병무청장에 관한 것이 집총이나 군사후배를 수발하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은 정당상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 나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르면 군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한다. 근데 그 군대라는 것이 병무청장은 군인 조직이기 때문에 나는 병무청장 소송으로 받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병무청장 소속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관,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병무청장의 지휘라는 것도 행정에 부과한 거기 때문에 너의 양심과는 무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당을 인정 안 한 거죠. 즉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영향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대체복무는 병무청장의 법무부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체복무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병무청장의 지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뭐 교도소 같은 데서 교도소 같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런 거죠. 해당 교리, 여우와 증의의 교리에서는 병무청장의 복무 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도 전쟁과 관련된 의무 유행을 엎어서 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교리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과연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이 지금 대법원 판결은 교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병무청장의 소소위라고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병무청장과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교리는 너무 이상해. 라고 하면서 정당사회가 없다고 봐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게 진지한 양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사회 인정하고 그 기간만큼을 대체복무를 아예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그러면 1년 6월에 실용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이미 1년 6월에 탈복무를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 이 판결에 의해서 종전에 우리나라의 교도소에는 양식적 비용 여부 여호와 직인 관련 수감량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 판결에 의해서 수감이 되는 거죠. 다시 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사회라는 것을 과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진지한 양심의 발로에서 항공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이 사람의 교리가 내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양식적 비용 여부가 없다고 보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이 판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좀 양식적 비용 여부에 관해서 종전의 옛날의 거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교리를 자꾸 따지려고 하는 거죠. 교리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양식적 비용 여부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지 진지하게 양심 양심 내면에 어떤 형성된 그 양심에 반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그걸 반하는 것이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로 침해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판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그동안의 양식적 비용 여부에 관한 판결의 취지와는 약간 결이 달리하는 이상한 판례로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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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